반갑습니다. 여러분 저는 알렉스입니다. 오늘은 드디어 인가 샌드위치 시즌 1에 1어 블루베리잼이 들어있는 인가 샌드위치 2 이거 먹어볼건데요 이거 제가 작년 11월에 그 인가 샌드위치와 그 굴소스 볶음면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었고요 이번에는 그 인가 샌드위치 2에 블루베리잼이 들어간 이 샌드위치를 먹어보겠습니다 보이시죠? 이 블루베리잼이 들어간 인가 샌드위치 2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와 끝내주게 맛있어요 옥수수 옥수수도 들어가서 보세요 옥수수 꽤 맛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인가 샌드위치 2가 있으면 편의점에서 사보시고 없으면 다른 샌드위치를 사서 먹어보세요 이거 인가 샌드위치 2 진짜 맛있어요 이제 샌드위치 2 스탠리 2 스탠리 2 스탠리 2 스탠리 2 스탠리 2 자 이렇게 해서 인간 샌드위치 2를 먹어봤는데 아주 맛있었습니다. 100점 짱! 다음에도 어떤 먹방을 보여줄지 여러분의 댓글을 달아주셔야 다음 먹방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 다음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저는 알렉스였습니다.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.